계속해서 이번주 두번째 1위 포옵니다. 상큼한 분위기의 노래로 지난주에 이어 다시 1위에 도전하는 마로리 학대 1사람 상큼한 분위기의 노래로 지난주에 이어 다시 1위에 도전하는 마로리 학대 1사람 상큼한 분위기의 노래로 지난주에 이어 다시 1위에 도전하는 마로리 학대 1사람 상큼한 분위기의 노래로 지난주에 이어 다시 1위에 도전하는 마로리 학대 1사람 상큼한 분위기의 노래로 지난주에 이어 다시 1위에 도전하는 마로리 학대 1사람 상큼한 분위기의 노래로 지난주에 이어 다시 1위에 도전하는 마로리 학대 1사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